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해민 스님 집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 서울에 강남의 아파트 집 한 채만 해도 5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해민 스님 집 남산이 보이고 뷰가 좋다고는 하지만 9억 10억 안팎인데 그렇게 유명한 스님이 그런 정도 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문제인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직자들에 비해서도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걸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무소유의 구도의 길을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스님들도 물론 저처럼 이렇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오히려 남들의 도반스님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절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이 10억만 되겠습니까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몇십억 혹은 몇백억도 되는데 불교계를 떠나서 예를 들자면 다른 타종교에 보면 스포츠 신문사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가 있고 개인 교회 하나에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번에 왜 이렇게 굳이 해민 스님이 이렇게 참 곤란에 빠져서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나 이제 그렇게 참 생각해 보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각스님이라는 분도 그래요 수행자라고 당신이 그러면은 수행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 받들고 있는 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미 그 한국 불교 조계종 종단의 비난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한국을 떠나지도 않았겠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연예인이면 연예인인 거고 그 스님네들도 다 저마다 각기 그릇이 다른데 어떻든 나름대로는 불법을 홍보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저열한 기생충이니 사기꾼이니 도정놈이니 이러한 저열한 단어까지 과연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되고요 또 뭐 70분간 통화해서 바로 또 그 뭐 이제 기생충에서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또 단어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그 현각스님 같은 경우도 제가 참 나름 대단한 스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라는 거 무소유라는 거 이제 물론 이제 그 스님들이 검소한 생활은 참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뭐 책을 내서 그게 인지도가 올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뭐 또 혹은 뭐 무슨 마음학교 뭐 여러 가지 강연 등등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수익을 아직까지는 뭐 좋은 일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쓰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직 50도 안 된 스님이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욕심을 가지고서 내가 그거를 착취를 하고 있었다는 뭐 이러한 느낌까지도 주고 또 요즘에 이제 다들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악플러는 대지 마세요 그 댓글 달아놓은 거 읽어보니까 제가 참 아무리 그 명예다 재물이다 특히 이 인기가 이미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참 이 무상하고 허망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뭐 마녀사냥도 아니고 이 공격을 해도 너무 하는데 거기에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갖고 그냥 무조건 그 불자님들도 악플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 하면 저는 지금 오늘부터 그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라고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볼 그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그 도반스님한테 그 책을 여러 권 보시를 받았어요 여기 이 토글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그 참 없는 돈에 당신의 그 참 열심히 그 기도하고 목탁 쳐서 기도해서 뭐 이렇게 보시금 조금 받은 거 모아서 참 그 돈을 뭐 거의 한 4,500 정도를 저한테 참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의 빚도 큰데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맞지마 니까야 그 책을 이 유튜브 영상이라도 촬영하려고 하니까 책값도 사실 제가 이렇게 일체 신도를 받지 않고 있는 생활을 동해에 내려와서 벌써 3년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인 거죠 그 정도로 전혀 그 신도들한테 후원금이나 그 보시금이나 시주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도반스님한테까지도 신세를 치는데 이제 또 큰절에 그 사유 재산이 좀 많은 그런 스님네들도 대단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인색합니다 심지어 여기 명상사라고 조계종은 아니지만 절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쓰지도 않는 목탁이 여러 개 있어서 이제 그 목탁을 하나 제가 읊어오고 이제 또 제 그림을 하나 보시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그 목탁을 또 해준 신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라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스님들이 어려운 스님들을 도와주지 단돈 10만 원이라도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스님이 이렇게 또 저한테 이렇게 책을 보시를 해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음 먹고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차례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20분씩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자막 편집해서 업로드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몇 시간씩은 걸리니까 이런 작업을 제가 매일매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백세를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40년을 더 매일 같이 한다 하더라도 다 하기가 힘든 그러한 분량이구나 예 맞지마 니까야 상류다 니까야 디까 니까야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가끔 부처님 뭐 안아빠나 샤띠 호흡 명상법 뭐 다른 그 주제에 좋은 말씀도 또 올리고 해야 하니까 지루한 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괜히 좀 그 큰 그 마음에 부담감이 오면서 좀 책임감이 오고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근데 일단 해민 스님 얘기로 오늘은 그냥 마감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없어서 이렇게 다른 도반스님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사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 시대에 탁발해서 살았던 그 시대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톡을 하나를 꾸며서 살더라도 다 꾸미는데 돈이 들었고 그 돈이 없어서 또 이 도반스님이 도와주신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공과금 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타 비용이 나가면서 그래도 음식도 사서 해 먹으면서 뭐 이렇게 지내야 되고 이제 겨울철이니까 보일러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값이 또 요즘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유튜브 촬영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까지 참 제가 그 도반스님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해인사에 계신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책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민 스님의 논란 같은 그런 경우가 또 이제 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다 이제 잠잠해지겠죠 그리고 또 그 스님이 또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본인이 너무나 그래도 본분이 승년돼 너무나 방송을 하고 너무나 내가 좀 나대고 너무나 설치지 않았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면에 정화하는 그런 시간이 또 그 스님은 대실이라고 믿고요 불자님들과 또 이제 그 해민 스님 팬들 그리고 또 그 외 모든 분들 사람이 이 운이라는 게요 이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고 운기가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인공이 언제든 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악플러들 대지 마시고 아무튼 그로 인해서 또 신심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